엄마는 강하다라고 말하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세상에 누구도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엄마는 힘든 일에 마음이 깨지고 몸을 다쳐도 아이를 위해 점점 단단해집니다. 오늘은 아들 민수를 위해 스스로 단단해져간다는 엄마 지연수의 스토리입니다. 1980년생 지연수는 43살의 싱글맘입니다. 과거 레이싱 모델로 활동했고 보이그룹 유키스의 멤버 일라이와 결혼해 인지도를 얻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결혼은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일라이는 재미교포 2세로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넘치는 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5년 12월 sns로 1년 반전에 이미 결혼했고 아내가 임신 3개월임을 알렸는데요. 결혼 당시 지연수는 35살 일라이는 24살로 11살 연상애나 커플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이돌 비밀결혼 유부남 18개월차 임신 3개월 11살 연상 아내라는 키워드 때문에 팬들은 단체 멘붕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일라이의 부모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감논을박이 일어났습니다. 24살 아이돌이 결혼을 선택하는 게 과연 순수한 의지였겠느냐라는 반응이 주였는데요. 팬으로서는 내 스타의 결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일라이 지연수는 공개결혼식과 아이를 키우는 아빠 아이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결국 일라이는 2019년 유키스를 탈퇴했는데 1년 뒤 2020년 sns로 이혼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지연수 일라이는 우리 이혼했어요를 통해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사실 지연수 일라이의 이혼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데 경제적인 문제, 고부갈등, 성격 차이,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등 모든 것이 이혼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맞지 않는 두 사람이 사랑의 터치에 같이 걸린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두 사람을 안타깝게 보고 재결합을 바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 때문입니다. 7살 난 남자아이의 다정한 말, 고운 심성,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안아주며 헤어지지 말자고 말하는 모습, 엄마가 슬프면 위로해주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모습에 온라이는 민수 아리에 빠졌습니다. 그럼 지연수 일라이는 민수의 바람대로 재결합에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4개월의 방송을 끝내고 일라이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와 아빠로서는 민수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건 일라이가 한국에 와야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지금 민수 곁에는 엄마 지연수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지연수를 향한 동전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비난하는 시선은 방송 출연을 이혼이라는 개인 사정과 어린 아들을 이용한 사연 8위로 보는 것입니다. 앞서 지연수는 이혼 직후 SBS 플러스 강호동의 밥심에 출연해, 쇼인도 부부였다. 내 불행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혼자 많이 외로웠다라고 말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지연수 일라이는 KBS 살림하는 남자들의 출연에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공개해왔습니다. 그랬던 지연수는 이혼 후로 전 시어머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수는 방송에서 신용불량자다. 시어머니가 일라이와 살던 집에 보증금을 빼가 빚이 1억 80만원이라고 말했고, 엄마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았는데 2,5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라이의 슈퍼카 사랑 등 철없는 행동을 공개하고, 고부갈등에서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감정적인 쓰레기통 같았다, 시집의 하인이었다라는 자극적인 어휘로 결혼이 힘들었다고 호소했는데요. 이를 두고 기자 출신 유튜버 엘씨 등은 소속사가 없고 한국말이 서툰 일라이를 상대로 지연수가 거짓 주장을 한다. 신용불량자가 명품백과 신발을 착용하는 건 말이 안된다라는 지적에 나섰습니다. 소위 지연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조준했습니다. 게다가 지연수가 방송에서 밝힌 친정부모와 가족의 직업 등이 거짓이라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지연수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런 비난에도 지연수는 결혼, 이혼, 재결합 실패 과정까지 방송에 모두 공개했는데, 아들 민수의 모습 또한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민수의 방송 노출이 오른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반면에 지연수와 민수를 향한 응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가 최근 종영하자 민수 아리를 하거나 지연수를 응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했는데요. 지연수가 다시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BS 예능 자본주의학교에 지연수는 첫 번째 식당 창업 지원자로 면접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김준현은 아이를 위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말이냐며 지원 이유를 묻는데, 지연수는 민수 때문이다. 결혼 당시 10번, 이혼 후 5번 이사 다녔다. 월세 집을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친구들이 바뀌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니까, 이사할 때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 내년에 학교에 가는데 아들에게 이사를 안 하는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며, 지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투잡 중인 지연수가 육아의 가사에 창업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지연수는 한 곳은 식물회사의 미디어팀, 한 곳은 애견용품 회사에서 홍보마케팅을 한다라며 직업을 언급했는데, 이번에 창업 도전까지 나선 것입니다. 똑같은 의문을 품은 면접 위원들이 우려하자, 지연수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합격하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겠다고 했다라고 답하는데요. 친정엄마 또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강력한 창업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어 아들 민수가 이혼에 대해 알고 있냐고 질문하자, 지연수는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이혼을 묻길래, 결혼해서 헤어지면 이혼이다. 사랑하다 헤어지면 이별이고 이름만 다르다. 엄마는 결혼하고 헤어져서 이혼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아들이 엄청 의젓한데 고맙다고 표현할 때마다 감동한다며 아들 자랑을 합니다. 한편 김준현은 신용불량자로 어려웠던 일이 있었냐고 질문하자, 민수가 다섯 살 때였다. 치킨을 사달라고 하는데 2만 원이 없어서 못 사줬다라며 힘들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연수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애가 먹고 싶다는 치킨도 못 사주는 게 엄마인가. 아르바이트하면서 일을 시작했다. 그냥 부딪혔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들에게 뭐가 제일 미안하냐는 질문에, 지연수는 제가 엄마인 게 미안하다. 다른 아이들이 안 겪은 고통을 겪게 해 미안하고. 다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해줄 수 없는 게 미안하고 라고 답하는데요. 그녀는 제가 엄마인 게 미안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이라며 말을 더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했는데 아들 덕분에 신용불량자를 탈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프로그램 출연으로 번 돈이랑 광고료, 만 원 한 장 허투루 안 쓰고 다 모아서 빚을 상환했다. 그동안 그녀가 말해온 1억 2천이 넘는 빚을 모두 상환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연수는 민수가 있어서 저는 어른이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됐고 강해졌고 천하무적이 어떤 건지 알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혹자는 엄마는 강하다 하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엄마인 사람도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연수에게 엄마는 아들 민수를 지켜내는 직함이고, 엄마니까 해내야 한다. 엄마니까 강해져야 한다라는 말이 그녀의 인생 모토였습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해 시장 좌판에서 돈을 벌었던 과거 세대의 엄마 모습이 지연수에게는 방송 출연이었던 셈인데요. 과연 누가 지연수의 방송 출연을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 자본주의학교 방송을 앞두고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싱글 맘으로 살아갈 방법으로 방송에 나왔더라도 아들 민수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일라이나 그의 가족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혼하면서 사연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이유를 상대에게서만 찾는다면 당장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도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민수가 더 성장해 방송을 다시 본다면 아빠와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을까요? 다시 안 볼 사이면 욕할 수 있지만 민수에게 가족은 엄마와 아빠 모두입니다. 민수에게 무의식으로라도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지연수는 아들에게 늘 미안하다 말하는데 민수는 엄마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합니다. 일곱 살이 고맙다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빨리 철뜬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지연수는 민수가 의젓하다고 칭찬하는데 엄마의 눈치를 살피고 안아주며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정말 좋기만 한 일일까요? 지연수의 방송 출연을 계속되는 쇼로 볼지 열심히 살아가려는 한 엄마의 도전기로 볼지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다만 민수가 더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쪽이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